홍현익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시작하 전에 제가 홍현익 원장님한테 안부를 여쭤봤더니 어제 이제 저녁을 드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시켰냐고 여쭤보니까 집에서 드셨다고 요즘 식당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외식들 많이 하셔야 국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근데 왜 외식할 때 돈이 있어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물가가 일으켜 오늘 경제가 잘 돼야 되는데 경제 잘 되려면 외교관계도 좋아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좀 잘 지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다 지금 러시아에 우리가 제재가 하니까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파는 회사인데 문 닫고 나왔잖아요 그 정도고 중국하고 무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의 미국하고의 무역이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무역이 굉장히 줄었는데 그 이유가 단지 한중관계가 안 좋은 것도 이유가 좀 되지만 그거보다도 중국이 중간재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자립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우리한테 수입하던 중간재 같은 걸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하는데 거기다가 미국이 우리 반도체 그런 거 중국에 우리 반도체 40%를 수출하는데 중국에 거기에 상당한 제약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론 문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경제가 잘 돼야 월급도 많이 주고 외식도 자주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시작하기 전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부인한 거 같은데 중국의 4대 불가론? 네 그거는 낭설이다 그러는데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 격인 사람이 와서 우리 국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4대 불가론을 내놓은 걸로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했죠 한겨레에서 보도해서 부인했나 보세요 사실입니까? 근데 대체로 글쎄 중국의 입장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1,2,3,4 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런 입장이 아닐까 거기서 마지막 네 번째는 당신이 한국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고위급 인사하고 만날 생각하지 마 거기까지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한 7, 8년 됐죠 서울을 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 가셨는데 시진핑은 안 왔잖아요 박근혜 때 왔을 거예요 아마 시진핑이 아 맞습니다 박근혜 때 와서 거의 온의 관계처럼 이렇게 하다가 천안함 망루에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는 미국에 가서 천안함 망루에 갔다가 푸틴하고 시진핑 사이에 섰다가 불과 한 달 뒤에 미국을 가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한테 엄청 아마 시달렸는지 와서는 대미 일변도로 또 가가지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엄청 잘해서 좋은 관계가 됐었는데 그것이 미국 방문한 뒤에는 완전히 미국한테 쏠리니까 중국에서는 더 한국은 믿을 만하지 않다 이렇게 아마 외교가 널뛰기 외교라고 그러죠 너무 진폭이 심했죠 그 다음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사드 배치하니까 사드 배치 때도 우리 총리가 중국에 갔는데 여관에서는 동북삼성에는 고위인사가 가는 걸 배려를 안 하거든요 동북삼성이 북한하고 관계도 있고 거기가 정보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야차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가 다 거기잖아요 근데 우리 총리를 가게끔 배려까지 해줬는데 총리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직후에 총리는 시진핑 만나가지고 사드 배치 없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불과 일주일 뒤인가에 배치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속았다 그러니까 어차피 배치할 거면 우리 입장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든지 했어야 했는데 안 한다 그러고 했으니까 더 한중관계가 안 좋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외교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설출됐다 이런 얘기는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2013년, 2014년 2년씩 하거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번에 안벌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선출된 거고 안벌이 비상임이사국 된 지는 9년 만에 9년 만에 다시 비상임이사국이 되는데 일본은 1958년 이후에 12번을 했어요 우리도 처음은 아니잖아요 세 번째니까 사실 우리가 UN이 뭐 먹고 삽니까 각국이 돈을 내서 기여금으로 사는데 우리가 기여금 액수로 9번째래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안벌이 이사국이 15개국이니까 우린 거의 매번 이사국이 되는 거죠 사실은 돈을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오죽하면 12번째랩니까 그래서 했는데 192명 투표자 그러니까 회원국 중에 180표를 얻었어요 하여튼 표는 많이 얻었는데 아시아 지역의 단일 후보였고 누구랑 싸운 게 아니라 아 그래요? OX에서 180표를 얻었다는 건데 어쨌든 뭐 다자외교에서 다자외교의 꽃이 UN안보리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거의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무용화된다 뭐 이런 안보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제 안보의 정보가 흘러다니는 비상임 이사국이지만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져서 한 나라만 반대하면 부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비상임 이사국이 10개인데 15개국 중에 다수결로 하면 8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5개국은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개 나라 중에 이제 몇 표 3표 이상이 되려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로 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쾌거는 쾌건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 봤을 땐 결코 나쁘지 않겠군요 미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한테 잘하니까 그리고 기시다도 한밀 공조한다는데 저는 걱정이 이게 이제 북핵의 교교 이런 데 안보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한테 이게 옥죄고 제재하고 압박하고 하는 데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하고 북한의 도발동기도 관리해서 이렇게 육자의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보리인데 그쪽 역할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더 억제는 데 더 공조를 하다가는 한반도 안보가 더 악화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리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쪽으로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쪽을 통화 안 하니까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얘기하면 4대 불가론에서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제 기억으로는 당신네들 한국말이지 북한에 협상하는데 어떤 좀 우선주권을 주는 것도 어렵다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자기는 북한하고는 사실 동맹국이고 우리하고는 전략적 동반적 그래서 양쪽을 다 친하게 지내는데 그렇지만 좀 더 가깝다 그러면 북한이죠 동맹인데 거기는 사문화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동맹입니다 형식상으로 동맹이고 그러니까 6.25 때도 도와준 거 아닙니까 혈맹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편에 선다 그건 기대하기 어렵고 중립만 해줘도 좋은데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갖는 건 중국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갖지는 않게 하는데 핵을 갖지 않게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주면 중국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국인데 대화 자체를 안 하니까 물론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그러죠 그런데 대화의 문을 열어놨지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걸 미국은 거의 안 지키고 김정은은 오히려 몇 가지를 행동을 했는데 트럼프는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새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김정은은 계속 가고 있고 그런데 김정은한테는 트럼프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하고 합의한 걸 미국이 안 지키는데 지금 바이든은 실무에 담아자는 거거든요 실무에 담아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요 대통령이 합의한 것도 안 지키는 게 미국인데 우리는 미국이 좋은 나라고 신뢰하고 국민 여론 80%가 지지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믿지 못할 나라는 거죠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하자 그러면 김정은이 나오겠죠 물론 바이든은 좀 다르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오지만 정상회담이 아니라 실무에 담아자는데 김정은이 야 그거 어느 세월에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내년에 또 선거하잖아요 그때까지 또 바뀌면 그렇지 하나만 아니냐 그런데 왜 기시다는 북한 김정은한테 우리 만나자 그런 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시다의 광포교교를 배우자라고 한겨레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기시다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잘하고 그래도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뭐 삽살개 얘기까지 퍼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일본 사람들은 잘하시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국하고도 실무회담도 하고 외기부 장관도 회담도 하고 지금 올 가을에 기시다가 중국을 갈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리를 위해선 간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의 교가 다르고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은 딜이 싸우고 있는데 기시다는 대화하자 자기는 또 납치자 문제라고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또 북한에서는 한국을 또 궁지해 보려고 대화 굳이 나쁠 거 없다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린 뭡니까? 우리 완전히 닥정통에 지붕 쳐다보고 일본하고 공지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그러는데 기시다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면 통일복남을 넘어서 통일복남 통일복남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 일변도 외교를 하다가는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중관계도 안 좋고 남북관계도 안 좋고 오로지 미국하고 일본이면 러시아하고도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외교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국가안보전략서라고 냈다는데 그것도 힘에 기반한 대북전략 한다는 건데 정전선은 추진 안 한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 남북한의 경제력이 우리가 60배는 앞섰는데 그럼 경제를 내세워서 북한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북한하고 남북 호해적으로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러면서 국가 한번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사실은 군사력으로 보면 북한이 핵을 가졌고 우리가 핵은 없잖아요 우리는 미국만 믿고 있는 거지 남한테 사대주의적으로 미국한테 의존해가지고 미국한테 핵우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사안보적으로 잘 지내고 남북관계의 경제관계를 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을 기반한 대북의교라 그러면서 미국의 호가호의라 그러죠 미국의 핵우산을 가지고 북한한테 떵떵 소리치는데 실제로 북한에 핵이 날라오는데 우리는 미국이 보복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줄까요 과연? 저는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김정은 윤석열 속을 다 보고 있겠네요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웃긴다 참 너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한이 경제력은 앞섰지만 4년 뒤에는 어차피 물러날 사람이고 자기는 앞으로도 30년 50년 할 사람이고 그리고 바이든을 보더라도 내년 말에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여튼 간에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정책이었잖아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평화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말이야 그러니까 대북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기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했으면 단호하기도 해야죠 그렇지만 대화의 문을 단지 열어놓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를 모색하고 인도 지역 지원은 어떻게든 하고 경기도 북부에 북한에서 전염병이 날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생이나 복원을 도와주는 건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고 북한 주민이 다 우리 동포들인데 식량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다시 굶어죽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일본 얘기 좀 훑어보죠 초계기 이것도 우리나라 국방장관하고 일본의 방위성하고 홍콩에서 만나고 그래 어떤 걸 해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이라고 샹그릴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중 국방장관에도 만났고요 한미일 국방장관 만났고 한일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 매년입니다 샹그릴라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한미일 간의 중요한 내용이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지금은 한미 간의 실시간하고 미일 간의 실시간하는데 한일 간에는 안 되고 있거든요 T사라고 해서 약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태평양사령부를 통해서 미사일 정보에 관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관한 실시간 공유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나쁜 게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이 안 하겠다고 하는 미사일 방어에 지금 가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중국한테 또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이 초계기 사건이란 건 2004년 전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날 북한에서 어선이 조난을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광개토대항 구축함이 조난을 구조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일본에 초계기가 날라와가지고 저공으로 위협 비용을 했다는 거예요 막 날라오는데 우리는 바다에 감정이 있는데 하늘에서 막 날라오니까 저거 뭐야?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얻게 해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한포나 대공포 미사일 사격을 위한 사격 통제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영화 전투기끼리 싸우는 거 보면 비해가지고 딱 그 레이더에 딱 들어오면 누르면 격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격추를 위해서 공개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저공으로 난데 없이 예고도 없이 위협 비행을 한 거는 이게 적대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일본은 우리 우방인데 우리 아군기를 격추시키려고 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4년 동안 계속 티각티각 해왔는데 이게 이제 풀린 이유가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를 풀었고 그런데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있는데 미사일 쏘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얻을 정보는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지냐를 보는데 좀 유리하고 떨어지는 건 남한에 오는 건 우리가 더 잘 보죠 일본 쪽으로 가는 거 어디 떨어지냐 그게 뭐가 이렇게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일본은 미사일을 쏘면 이게 한국으로 가는지 일본으로 가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그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걸 주는데 자꾸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죽으면 자기네 손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서로가 기밀 군사 기밀을 풀어야 되는데 서로가 안 풀면서 옥신각신하니까 이거는 루즈 루즈 게임이다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은 유지하고 이게 화해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서로의 입장은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냥 문제 삼지 말자 그러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초기기가 우리 군함을 해서 비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우리가 초기기 사건 4년 전 그 이후로 일본 초기기에 대해서도 대응 방침을 위협을 하면 조사 조사라고 하는 게 레이더 스웨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갖고 있다고 일본은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없애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한일 간에 실무회담을 하겠죠 이 후쿠시마 문제는 한번 이것이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뭐 방출이 투기가 초일기에 들어갔다 해저터널도 완공했고 바닷물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6천 톤을 채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전에서부터 1km 동안 1km 간의 해저터너를 뚫어졌는데 거기다 바닷물을 채워서 이제 오염수만 넣으면 이제 섞여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월 초에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IA의 보고서가 6월 말에 나오고 거의 뭐 예정돼 있는 순서로 데려가는데 기시다가 서울에 올 때부터 저는 의심한 게 굉장히 호의를 베푼다 그러고 한국에 특별하게 시찰단을 보내라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특별히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대만은 벌써 두 번이나 작년에 갔었고 환태평양의 아시아 도서국들 있잖아요 거기도 다 가봐서 항의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CPTPP라고 이게 환태평양 경제무역기구인데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입하려면 수산물 수입해라 그래가지고 대만은 지금 거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대만은 뭐 외교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오늘 난 뉴스를 종합해본 첫 번째로 네 시료를 채취 이게 시찰단이 가서 봐야 되는데 시료 채취도 못하고 검사도 못하고 시설만 보고 온 거예요 신사유람단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공부하고 온 거죠 그리고 자료받아가지고 분석 안 되는데 그리고 구경하는 것도 일본이 이건 기밀이다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 못 봤죠 그러니까 사실 안 갔어도 되는 건데 기시다가 그래가지고 특별히 배려를 한다고 그랬지만 이게 배려가 아니었고 이걸 방출, 오염수 방출을 위한 수순으로서 우리를 들러리 세우기 위해서 한 거라고 의심되는 정황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시료 채취할 때 시료를 채취할 때 뭐 물이 오염수 통이 있으면 거기 깊숙이 넣어서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또 이 통 저 통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개 깨끗한 통 몇 개만 보고 그것도 시료 채취하는데 기계를 넣는데 샘플링 하는 거를 그 뚜껑 열고 바로 그 표면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세심이라는 거는 무거워서 가라앉는 데거든요 밑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는데 그건 보지도 않고 그걸 도쿄전력이 어떻게 인정했어요 예, 인정했어요 예, 인정했어요 두 번째는 해양을 방류하다가 이게 방사능 농도가 높아 그럼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판단 기준 자체가 없대 도대체 뭘 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 오염도가 높아도 계속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가 지금 안 돼 있는데 방률하게 국제사회가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IAEA이라는 기구는 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원전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활동하는 기구고 전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고 그러니까 이 기구는 어떻게든 원전은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운영해도 됩니다라는 기구거든요 이미 다 수순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류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도 오염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 중단한다 이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더 충격적이죠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 우럭에서 일본 식품 기준의 180배에 해당되는 방사늄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세슘 범벅이 네 18배가 아니고 180배 그런데 안전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가 제일 크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가 첫 번째잖아요 국가 안보 중에 제일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건강 그리고 환경 안전인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이고 이걸 안전합니다를 입증해야 되는 것은 일본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정부는 그거 문제가 많으니까 혹시라도 올지 모르니까 이거 가서 검사해야 돼 사찰해야 돼 시찰이 아니라 사찰해야 돼 우리가 채취해서 우리가 검사해봐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이게 국가안보를 맡겼는데 안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정부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정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아니 진짜로 과학적 기준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하자 그건 과학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의심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복원 해양의 환경 이것이 혹시라도 이상이 생길까를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아니라 그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방출하세요라고 그거 왜 홍보를 해주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태도 자체가 기본적인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죠 여당이 정부는 마찬가지죠 성일정인가 국민을 지켜야죠 국민과 우리는 해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일본이 뭘 잘못했냐라고 계속해서 따지고 괴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러면 정권을 잡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시해야 정부지 왜 일본을 편을 드냐고 하죠 그런데 정말 의아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친일파수 넘는 것 같아요 글쎄 그렇다고 무슨 뒷돈을 받았나 저는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왜 우리 국민의 우선 아니에요 물론 너무 터무니없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걱정을 해야 되고 가서 진짜로 저는 지금 IAA만 활동하고 있는데 IAA 말고 WHO 세계보건기구 그건 우리가 승선했었잖아요 아 이런 그건 WHO 세계무역기구 무역적으로 우리가 일본 수산물 수입 안 한다는 무역에서 승리한 거고요 WHO 그건 보건기구 우리 코로나하고는 세계인들 복원과 건강을 챙기는 거기서 이거를 오염된 정도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식품환경청 이런 데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보건기구 아니 환경기구 있잖아요 그렇죠 UN 환경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나서가지고 이게 바닷물을 오염시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공신력 있는 보건기구에 와서 채취돼가지고 거기서 괜찮다라고 하면 우리도 괜찮다고 해야죠 그렇지 그런데 왜 IAA가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세계 보건기구가 채취해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까지는 방류하지 마라 그렇지 우리 정부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 국민을 걱정해야죠 그럼 국민 지지도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 지지도를 왜 포기해요 정말로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걱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홍인익 박 선생이 말씀하시잖아요 괴담을 퍼뜨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괴담이야 아니 지금 정일총 괴담이라잖아 괴담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지 걱정하는 거지 아니 아니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습니까 이러한 진실을 얘기하면 사실을 얘기하고 과학적 근거를 얘기하면 괴담이라는 거야 자기네가 괴담을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IAA 말고 보건기구, 환경기구 그리고 그린피스 이런 기구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도 환경기구 많잖아요 환경기구들이 나서요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야당 민주당이 좀 움직이는 거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저녁인가 중국 대사를 만난다고 해야 돼요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간중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 문제로 만난다고 정부가 정부가 뭐 할 생각이 없고 중국도 우리 같은 그 오염에 피해를 당하잖아요 네 같이 협력해야죠 같이 협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태평양의 도서국가들 네 그리고 대만 이런데도 우리가 협력을 요청을 해서 공동으로 우리 하나의 힘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유승현 정권은 진짜 이건 친일파수준을 넘어서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정부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정부가 안 하니까 야당에서라도 나서는 거 그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이 뭐 태평양 도서국 국회에다가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은 환경 피해를 당하니까 같이 움직입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막는 결의안 국회 결의안 결의안 하자는데 지금 여당에서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검증특위 구성하자 안 하잖아요 저희 국민을 걱정해야지 왜 안 하잖아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결의안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최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른 나라랑 같이 하면 더 힘이 세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운동을 해야죠 운동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이 안 하면 야당이라도 해야 돼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있군요 상당히 있죠 그리고 뭐 유엔에다가도 우리 뭐 국회에서 결의안을 해가지고 유엔에 보내가지고 그렇지 큰일 났다 세계 환경에 오염되고 있다 지금은 당신 유럽이나 미국한테 지금은 좀 멀리 있으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몇 년 뒤엔 다 간다 그럼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유엔환경계획이라든가 그린피스에 그리고 국회의장 이름으로 독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 NGO 뭐 이런 데서 세계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일본이 좀 떵떵거리고 G7에서 이거 환영성명 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냈잖아요 네 그 G7에서 내려고 했던 게 이거 방류하는 걸 환영한다는 걸 내려고 그랬는데 그건 못 냈고 겨우 얻어낸 게 G7 그 IA가 이런 검사를 하고 하는데 그 신뢰는 우리가 보증한다 뭐 이런 것만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대표라든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169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 세계를 뛰고 말이죠 국내 여론을 같이 모아내는 것 중에서 싸우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의원회교로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 말이죠 네 검찰에서 압수석당한 멍허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 국회의장이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고 있는 거네 그것도 그렇고 우리 국가 축구 대표 선수 한 분이 지금 공안에 잡혀있잖아요 그것도 이상해 그분도 좀 풀어달라고 손주 놓고 그런 얘기도 해야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얘기도 해야죠 할 수 있는 일이 많군요 국회에서 그렇죠 국회가 다 국민의 대표인데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냥 속이 치열합니다 아이고 치열하기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